벤라팍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는 미국 와이어스사가 1993년에 개발한 서방형 항우울제로서 구체적으로는 세로토닌 노르헤펜에프린 재흡수 억제제에 속한다. 과거에 벤라팍신은 이펙사와 이펙사 xr이라는 상표명으로만 판매 가능했으나 2006년 8월 현재 미국에서 벤라팍신은 일반명으로 처방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동일성분의 국내산 제네릭 의약품인 코펙사 xr 서방캡슐로 출시한 바 있다. 벤라팍신과 미르타자핀을 조합하여 캘리포니아 로켓 연료라는 소거를 가진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분량은 하루에 75mg에서 225mg 정도이나 증상이 심각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없을 경우 그 이상의 분량도 사용된다. 또한 약간의 불안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37.5mg이 처방되기도 한다. 적은 분량의 투여는 세로토닌의 재흡수에만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많은 분량이 투여될 경우 나타나는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에 관련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반감기가 5시간으로 비교적 짧기에 약물이 서서히 흡수되는 서방형 제재인 xr로 처방되고 있다. snri 제재인 벤라팍신은 잠재적으로 세로토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중추신경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